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돈 되는 정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는 건 돈이 안들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주말부터 코인판 다 박살이 났습니다 비트코인 금요일에 65,00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54,000원도 뚫렸어요 비트토렌트도 체크해 드렸었던 그 지지구간 깨지면서 금락 나왔죠 지금 반년 만에 최저치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적인 이유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20% 이상의 단기반 등 아주 쉽게 달성 가능한데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 시장의 공포가 언제 빠지냐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꼭 아셔야 될 시장의 공포 이거 내용이 뭐냐 바로 볼게요 먼저 미국 경제 쇼크가 왔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3년 만에 최고치 코로나 때 수준이라는 거예요 실업률이 미국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보다도 더 침체가 되어 있다 이게 연준이 금리나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 때를 놓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채권 폭락하고 달러 약세 나오고 나스다 폭락 그냥 미국 전체가 겁을 먹은 거예요 큰 게 하나 또 있죠 또 중동 좀 잠잠해졌나 싶으면 사고를 계속 쳐요 이란 한복판에서 하마스 수장 암살 테러를 이스라엘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자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해도 거부한대요 이스라엘은 대놓고 자기들이 선제 타격하겠다 이렇게 배짱 부리고 있고 그래서 당장 오늘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투자한 거 다 빼서 안전자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전자산에 뭐가 있어요 금 그리고 일본의 N화가 있죠 N화는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 금리 차이가 중요한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 9월에 금리이나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일단 금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주식 암호화폐는 다 떨어지는 시장인 거죠 내가 어디까지 암호화폐가 떨어질지 알겠다 언제 반등이 나올지도 시점 알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청산하고 재진입해서 수익 극대화랄 수도 있겠지만 주식 같은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가 빠지는 양에 비해서 훨씬 변동성이 큰 이 암호화폐 시장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7% 딱 빠질 만큼만 빠졌다 우리가 비트코인 비트토렌트 이런 종목을 단타 단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상황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나 단타 칠래 하고 숏을 칠래 하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4월에도 이스라엘 이란 갈등 본격화됐을 때 그 충격 한 달도 가지 않았죠 5월에 이렇게 회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장 분위기를 다시 바꿀 재료가 또 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 비트코인 준비금 이게 그냥 선언이었는데 지금은 법안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회에 회부됐대요 이게 조용한 게임 체인저다 상황을 바꾼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계획을 턴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 대선에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비트코인이 받고 있다 미국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 와 있대요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이 디지털 자산에 할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암호화폐 쪽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따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사인을 해야 될 거다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취득하는 거 비트코인 펀드에 투자하는 거 이런 전략이 달러의 세계통화로서의 그 지위 위치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하는 말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미국 대선 비트코인 그리고 세계통화 달러 같이 이게 어떻게 다 연결이 되어 있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뭐예요? 이 미국 중심주의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멕시코 난민도 안 받겠다 이렇게 장벽 치고 중한미군 한국에서 국방비 부담 더 안 해주면 그냥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 자국의 산업 자국민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자국 중심주의 기조를 보여주니까 지금 미국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이 어떻게 컸어요? 원래 세계의 패권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있었죠 그 영국의 신민지였던 미국 20세기부터 떠올라서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패권 잡고 세계의 대장놀이 하고 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달러 지배력이죠 국제 결제에 쓰이는 미국의 달러 그 달러 이전의 세계화폐가 금이었죠 자산의 가치를 다 금으로 따졌는데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 왔고 그 다음 미국의 뉴딜 정책 시행됐고 그 다음 미국에서 브레튼 우주 체제 달러를 국제 결제 화폐로 선정을 했죠 이게 미국 패권의 역사예요 현대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뭐예요? 석유죠 석유도 달러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러 지배력이 흔들린다는 거 결국 미국의 지배력이 흔들린다는 거 이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왜 위대한 기술이냐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대장 미국이 이 암호화폐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 이거를 말을 하고 있죠 이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게 이 CBDC예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 직접 코인 만드는 거죠 이제 암호화폐가 돈 그리고 달러를 대체하게 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로 해계모니를 가져온 미국이 세계화폐가 어떤 암호화폐로 바뀐다고 하면 그게 비트코인이 될지 이더리움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미국 지금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 미국이 주시하고 있죠 트럼프는 자기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선거 자금 기부도 이렇게 코인으로 받는 정도인데 바이든이 여기서 대척점을 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코인 친화적인 정책 어필하잖아요 결국에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 잡겠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미국에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 것도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겠다 자본 관리하겠다 미국 안에서만 돌게 하려고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려고 승인을 해준 거죠 이거 중국에서 코인 통제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홍콩부터 열어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ETF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 가져오려고 밑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늦출 수가 없다 달러 달러 12DC 그러니까 달러 코인 준비하지 않으면 달러의 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달러 미국의 12DC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달러처럼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DC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리플 말고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리플 시총 순위가 높은 것도 있고 저도 영상으로 이 리플 12DC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10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리플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리플 말고 자체 발행한 코인을 이 CBDC로 성장시켜서 제2의 달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미국 연준에서 먼저 체크가 된 거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돈으로 1원도 안 해요 그런데 달러 대체가 되면서 스테이블 즉 고정으로 연동을 하게 되면 지금 달러가 1400원 넘죠 1400배 상승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00배 간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2의 달러가 영향력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도입도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계획들 그리고 세부 내용들 전부 다 이 연준과 옐런 통해서 확인 끝났고 확인된 내용 지금 바로 볼게요 중요한 내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얼터너티브 대체죠 달러를 대체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시사해 놓은 자료고요 이 기준 세운 게 연준, 국고, 재무부 다 검증한 겁니다 여기서 리플 보이시죠 CBDC에서 리플 제외 그래서 아까 리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달러 연동,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도 제외됐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는 이 코인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400배 이상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코인 이름 영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모자이크 없이 방송으로 여러 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유튜브 규정 위반이라고 제재가 돼요 이거 공개가 안 되는 거냐 모자이크 하면 되냐 이렇게 문의는 해놨는데 이것도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저한테 개인 문자 주세요 바로 드릴게요 여기에 미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정보 받아다가 다시 유료로 파는 사칭업자, 사기꾼 그런 사람인지 번호 조회 제가 한 번만 해보고 아니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문자 하나에 담긴 그 이름으로 인생 처음 겪어보시는 그런 폭등 이 1400배 이상의 수익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같이 가져가실 거라고 저 확신합니다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셔도 25년 초부터 이 코인 제2의 달러라고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미친 상승 나올 때 아 그때 말한 거 이거였지 하고 그때 사셔도 수익은 날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내용이라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만원만 사놓으세요 로또 사서 10만원 날리지 마시고 왜 어차피 당첨 안 되니까 그냥 이거 10만원만 사서 절대 어디 날아가거나 없어지지 않는 코인이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보유만 하면 이게 1억 4천만원 되는 거예요 100만원 준비하면 14억원 미국이 트럼프가 서울에 집 한 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달러니까 그냥 평생 보유를 해도 좋은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원화같이 점점 떨어지니까 장기 전망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물가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지금 삼계탕이 2만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선 코인 제2의 달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미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나와버렸고 국민연금은 이제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은 사실상 고갈 확정이죠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결혼 못하고 있죠 당연히 출산도 못하고 있죠 이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살 길 내 가족이 살 길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찾아 놔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일 열심히 해서 10년 20년 더 뼈빠지게 일한 다음에 은퇴하면 괜찮을까요? 삼계탕이 한 그릇 10만원이 그런 시대가 오면 내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다가 저축을 한 그 한국 돈으로 우리가 몇 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식들은 나보다 가난한 우리 자식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 망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계속 잘 나가고 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출산율 박살났고 원화같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되기를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 때인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뭐라도 하셔서 진짜 행복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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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